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도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밌는 것은 명품샵의 경우 좀 더 거만한 판매원들이 손님의 자존심을 자극해 돈을 더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장르에 따라 손님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시간 가는 것을 놓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신나는 팝음악입니다. 반면 덜 유명한 노래는 손님들이 가격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점을 알아두면 스마트 쇼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태블렛,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전자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전국 소아과협회에서는 2세 이하의 영유아가 태블렛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로에서 30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도 영유아가 가능한 빨리 태블렛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렛을 이용하면서 배우는 것도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 아이들이 태블릿의 머리를 박고 부모의 질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태블릿을 치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컨수머리포트 최지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